진욱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욱입니다 오늘 날씨도 안좋고 땅도 질척질척한데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노래를 좀 따뜻한 노래를 많이 준비했어요 왜냐면 또 이번에 또 가정의 달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생각이 나더라구요 인순이 선배님의 아버지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추우시면 제가 안아드리고 싶다 어떡하지? 네 아버지 들려드릴게요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한 걸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뜨지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뜨지 아파온다 내 가슴이 뜨지 아파온다 그대가 보고싶다 그대가 보고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제발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제발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나 보고 싶다 가슴속 깊은 곳에 담아두기만 했다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이참에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집에 가신 부모님에게 따뜻한 전화 한 통 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긴 시간이 지나도 말하지 못했었다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내 이름 내 이름 내 이름 내 이름 내 이름 내 이름 은이 내가